도시개발사업 조합에서 조합장이 전행을 일삼아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합청산을 해야 하는데 계속 시간을 끌면서 조합장과 일부 조합원들이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먼저 진기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서 도시개발사업 부지입니다. 현재 99%가량 개발돼 아파트 단지와 학교, 상가 등이 들어섰습니다. 개발사업은 사실상 마무리된 건데 정작 조합은 사업비 정산 등 청산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각종 소송을 제기하며 조합을 부당하게 유지시키는 거라 주장합니다. 여기에 최근 조합은 아파트 시공사 중 한 곳인 중흥건설측과 소송을 진행 중인데 폐소할 경우 370억 원이 넘는 보상비를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판입니다. 2015년 조합은 중흥건설측에 17필지를 매각했습니다. 급한 사업비부터 해결하고 법적 절차는 나중에 밟자는 거였는데 현 조합장이 돌연 당시 매매 계약에 문제가 있었다며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한 겁니다. 이에 중흥건설측은 땅을 돌려주게 됐으니 땅값 명분으로 지급한 사업비 370억여 원을 돌려달라며 조합에 맞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에 조합장 측은 당시 불법적으로 이뤄진 계약을 바로 잡았을 뿐이고 조합원들의 재산을 조합원들에게 정당하게 돌려준 거라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끄는 사이 조합장을 비롯한 일부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월급은 매달 470억여 원을 돌려줍니다. 3천여만 원, 현재 비상대책위를 중심으로 한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을 상대로 소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CJB뉴스 진기훈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